특히 빨간 요리랑 되게 잘 어울려요. 우리나라 빨간 요리랑. 하나만 더 먹자. 너무 맛있다. 뭔가 더 이렇게 중국요리에 비가 되지 않았어. 자기야. 아, 앞치마, 앞치마. 이것도 직접 만드세요? 네네. 앞치마. 직접 만든 앞치마예요. 서아라 같은 디자인 아닙니까? 잠깐만. 아, 잠깐. 가운, 수술. 수술배로 하기 전에. 찍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자꾸 구슬 준비하는 것 같다네. 아우, 손쉽게. 아, 이게 진짜 수술하는 모습. 메디컬 드라마다, 메디컬 드라마. 자, 들어갑니다. 아니, 근데 옆에서 요즘 잘 도와주시더라고. 진짜 잘해요. 정희야! 오빠랑 우리 셋 다 같은 앞치마야. 온갖이 똑같이 앞치마 했어요. 세트로 살고 싶어. 지금 쭈꾸미 철이라서. 와, 신선하다. 역시 제철. 쭈꾸미 또 제철이잖아. 아, 토칠토칠. 오, 엄청 많다. 오, 많이 갑니다. 오, 많이 갑니다. 오, 이거 장난 아닌데?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대체 몇 말이야. 그렇지. 내가 다 해야 돼. 일단은 쇠로 된 판 같은 거 있지? 그거 여러 개 갖다 줘. 됐지? 내가 나의 운명을 직감하고 영상을 봤거든? 손질하는 거. 아빠 손질하는 거. 꼼꼼하시네. 서하야, 아빠 수술한다. 쭈꾸미 수술해준다. 자, 우리의 명이. 세팅이 다르군요. 자, 쭈꾸미의 생명을 자주 유지할 수 있는. 얘를 일단 따고. 머리를 일단 따. 그렇지. 딸 때도 되게 손질하겠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렇게 벌리면 먹물이랑 내장이 나온대. 아, 내장 손질. 됐다고. 눈도 가위로 이렇게 따래. 이렇게 해서. 입이랑 뼈를 제거했으니까. 잘한다, 이제. 이게 한 마리 끝난 거야. 이게 한 마리 끝난 거야.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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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짤. 이거 짤 갖고 있고 싶어. 진짜로. 이거 이해해야 되겠다. 내가 봤던 유튜브 댓글 중에 베스트 댓글이. 이 영상 보고 쭈꾸미 30마리 깠더니 쭈꾸미에 쭈꾸미가 나왔다. 이런 댓글이 있어. 너무 들었어. 아무도 안 들었어. 아니, 장갑 끼고 좀 좋아. 왜? 자기 응원하잖아, 지금. 앞에. 장갑. 조금씩 속도가 난다, 이게. 금방 하시네, 그래도. 잘했어. 아빠, 수고했어요. 서하야. 아빠 박수. 한쪽 끝이 내려갈 정도로. 아빠 박수. 사랑해. 아빠 박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생이라 너무 맛있겠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이거를 밀가루에다가 팍팍팍 버무려서. 빨판에 있네. 빨판에 있네. 찌꺼기들도 빼내야 된다고 하더라고. 검색 잘했네. 여기다가 밀가루를 뿌려. 여기다가 밀가루를 뿌려. 여기다가 밀가루를 뿌려. 바뀌었어. 자신감. 자신감. 뿌려. 우리 자기가 바뀌었어요. 여기다가 밀가루를 뿌려. 주도적으로 시킵니다. 뿌려. 바락바락. 바락. 바락. 바락바락. 되게 섬세하세요, 근데. 섬 끝이. 어, 뭐야? 아빠, 아빠.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잘 귀여워. 궁금해. 보고 싶어가지고. 아빠, 쭈꾸미 빨래하고 있어. 빨리. 빨리. 탔다. 아빠, 수고했어요. 아빠, 붕붕. 어, 아빠, 붕붕. 어, 아빠, 붕붕. 어, 붕붕. 붕, 여깄어. 붕. 붕. 자기가 쭈꾸미 제일 좋아하잖아.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해 먹으려고 했어. 알았어. 신혼 초에는 결혼기념일이면 좀 뭔가 이렇게 막 스테이크 해 먹고 막 이랬는데요. 이제 그냥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쭈꾸미. 얼큰하게 한국식으로. 재촐 음식이 최고야. 자, 소스 먼저. 우리 자기 요즘에 피곤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매콤한 쭈삼을 해야겠다. 아, 이거는 진짜 맛있죠. 아, 또 먹고 싶다. 아, 저렇게 쌈으로. 아, 쌈무. 밥도 비벼 먹어야 돼요. 콩나물 싹 해서. 특수미가 제철을 위해서 이제 더 멋있지. 아, 이건, 이건 적어야 돼요. 고추장 두 개. 고추장 두 개. 간장 네 개. 고춧가루 채우기 위해. 고춧가루 채우기 위해. 아, 고춧가루 채우기 위해. 원래보다 참기름. 듬뿍. 아, 이게 다예요? 아, 먼저, 먼저 묻혀요? 네. 주꾸미는 한 번 데쳐서 해야지 물이 안 나오지. 안 그러면 물이 듬뿍 생겨서. 아, 그러네 진짜. 물 나오면 매력 없어. 요리가 다 망가지니까. 이야, 삼겹살인가요? 자, 삼겹살. 아, 네. 고추장 삼겹살잖아요, 지금 이거는? 네, 네. 마지막에 넘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틀겨져요, 특수미. 마지막에? 네. 비주얼 짱, 이거. 아이고, 저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잠깐만. 자, 이번에는 또 뭔가요? 뭐? 뭐? 뭐야, 저게? 아, 이거. 나 뭔지 알아. 아유, 맛있는 냄새. 먹어봐. 음, 진짜 맛있다. 네? 뭐야. 저게 무슨 소스야, 저게? 이거 뭐야, 근데? 라조장. 라조장? 그렇죠, 라조장. 마라씨 한 거 넣는 거 맞죠? 맞아요, 맞아요. 매운 볶음 요리하는데 한 숟갈 침 넣으면 정말 맛있어. 특히 빨간 요리랑 되게 잘 어울려요. 우리나라 빨간 요리랑. 하나만 더 넣었어. 오, 맛있다. 뭔가 더 이렇게 중국 요리에 비가 되지 않았어? 혀가 좀 얼얼해지는 그런 맛도 좀 나는 것 같고. 이게 한 포인트, 약간 중식 포인트를 이정현 씨한테 잘 쓰시는 것 같아. 네, 맞아, 맞아. 지금 사천성 와 있는 것 같아, 중국. 아,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겠다. 어, 아직도 남았나 봐요. 쪽파. 쭈삼이랑 쪽파랑 진짜 잘 어울리지. 쪽파 살짝 드시면 탕글탕글하고 뽀송뽀송 맛있어. 오, 맛있어. 네. 그러면 너무 쓰고 매운 맛은 조금 날라가죠? 네, 약간 달달합니다. 소금, 감칠맛. 그냥 소금에 참기름만 넣으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근데 뭐라고 저렇게 고급져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고급져요. 아, 배고파. 5주년 요리 두 번째. 라투삼. 그리고 쪽파무침까지 완성입니다. 아, 저렇게 이렇게. 맛있어. 궁합이 최고입니까? 아, 진짜 최고예요, 최고. 정말. 이야.